안녕하세요 닥터주입니다. 오늘은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짚어드릴 건데 다섯 가지 대표 영양소들 하나씩 살펴보고 그 선정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충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지금 20kg 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먹을 거 바꾸고 칼로리를 줄이고 잠 많이 자고 운동하고 그래야죠. 살을 빼주는 영양제가 없단 말이에요.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 보면 당뇨인데 보충제 뭐 먹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고혈압인데 뭘 드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기는 싫고 영양제는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건데 너무 성급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심장질환, 당뇨, 당뇨 전 단계에 좋은 영양소들을 짚어드리지만 내용을 귀담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줘서 막 그 영양소의 신봉자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비타민 B12를 먹고 주부가 만성피로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변에 막 권하죠. 근데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분은 비타민 B12가 부족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비타민 B12가 만성피로 치료제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타민 D 같은 것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면역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연구들이 많이 나왔죠. 그전에도 비타민 D가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비타민 D는 면역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이랑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비타민 D2랑 D3 두 종류가 있는데 D2는 얼고칼스페롤, D3는 콜리칼스페롤 근데 콜레스테롤이랑 관계가 있냐? 이름이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죠. D2는 식물성, 주로 버섯이나 식물을 방사선 조사해서 만드는 거고 D3는 동물성,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생성한다 그럴 때 이게 비타민 D3를 얘기하는 건데 계란, 노른자, 생선, 간 이런 거로 만들죠. 보충제를 만들 때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소화나 흡수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햇빛만 의존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리고 특히 부족한 분들 이미 결핍이 생겨버린 사람들 병원에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 막 쬐도 어느 세월에 안 된다고요. 부부가 노인이 두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골프를 4번씩 치러 다니시고 할머니는 집 안에만 계신데 할아버지만 비타민 D 결핍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5천 아이유를 권장을 해요. 비타민 C처럼 비타민 D 정말 싸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 제일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5천 아이유 뭐 60 캡슐이면 만 원, 만오천 원 이래요. 인류가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도 그 정도 가격이라고요. 60 캡슐이면 두 달 치니까 한 달에 뭐 6천 원 정도. 커피 마실 게 아니라 비타민 D를 먹어야죠. 그리고 비타민 D가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건 굉장히 좋은 비타민 D라서 비쌉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비타민 D 수치는 50에서 80 나노그램 이게 정상인데 50에서 80 이거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정도고요. 일반적인 권장량이 아직도 20에서 40 정도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충분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신이 정한 절대 법칙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니까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회나 뭐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이 심장마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중이니까 이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비타민 D 수치가 30 정도 이하면은 당뇨 걸릴 확률이 50 나노그램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5배, 위험성이 5배 높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1000 IU 이하로 복용을 하면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별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피검사 했는데 125 이상이면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신장 기능 수치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섭타입이 되게 많죠. MK4에서부터 뭐 5, 6, 7 MK13까지 계속 나가는데 이게 비타민 B1, B2, B3 이렇게 쭉 나가는 것처럼 쭉 있는데 이 체인 길이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한 건데 보통 MK7이 제일 유명하죠. 육류나 계란이나 치즈에 많이 들어있고 낫도도 유명하고 이 비타민 D랑 같이 뼈 건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 K2 이렇게 두 개만 합쳐놓은 제품이 많이 있죠. 비타민 D랑 비타민 K가 칼슘을 어디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칼슘이 들어가라고 하는 뼈에는 안 들어가고 소프트티슈, 연조직 혈관이나 효소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에 칼슘이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유로결석이니 담석이니 키드니스톤 같은 이런 문제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이니까 이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도 연조직에 속하고 고혈압이 심해지는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메타분석에서 비타민 K2가 이형 당뇨 위험을 낮춘다고 나와 있고요. 이 비타민 K2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위험성이 7%씩 낮아진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슐린의 감소성도 증가시켜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잖아요.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고 예민하면 좋은 거예요. 항염작용이랑 지방감소 효과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시켜주고 이 염증을 일으키는 패스웨이를 무력화시켜서 염증도 감소시켜줍니다.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죠. 이게 심혈관 질환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숨은 주인공입니다. 신스틸러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 니코티나마이드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로 알려져 있고 요즘은 뭐 니코티나마이드 라이브사이드라고 이게 비타민 B3를 먹으면 얼굴에 플러쉬가 생기니까 홍조 생기고 덥고 막 열감 있고 이러니까 그 부작용은 이제 없앤 성분인데 나이아신은 1936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WHO에서 지정한 이센셜 메리슨 필수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펠레그라라고 하는 홍반신경장애 영양불규명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주로 피부병이고 그거 치료제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이런 병이 심하면 이게 치매나 사망에 이르는 되게 심각한 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병들이 많았고 그걸 치료하기 때문에 비타민 B3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비타민 이름을 수여받은 애들은 전부 다 뭐 부족하거나 없으면은 사람이 죽는 심각한 병들이라서 그거를 예방하는 영양소들을 발견했을 때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양상태랑 이제 위생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백신이랑 약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아니라 공중위생이 더 중요한 거에요. 이건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 자 그럼 나이아신은 심혈관 질환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리포 A 심하게 높으면은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낮아줘.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을 수치는 올려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이아신은 만약에 내가 고위험군이 아니면 굳이 챙겨서 먹을 필요는 없는 영양소에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니코티나마이드 라이브사이드 그 노 플러시, 플러시 부작용 없는 제품들, 성분들. 이 성분은 좀 느끼는 1944년에 발견된 성분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 울프슨 같은 경우에는 타임 릴리스라 그래가지고 8시간 동안 천천히 8시간 효과 지속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플러시가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끔 조금씩 조금씩 약효로 릴리스 해주는 그렇게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브라질 카누바나 쌀겨 같은 식물성 왁스에다가 가둬놔가지고 천천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왁스가 녹으면서. 자 그 다음은 베르베린입니다. 여러 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한약재이기도 하고 또 한약재로 쓸 때는 세균성 감염에 설사를 치료할 때 쓴다고 하는데 베르베린이 기능의학에서는 장루수증후군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되니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이 연구에서 당하혈색소를 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당뇨약, 웨트포민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또 메타분석에서도 이형 당뇨 환자에게 투약을 했을 때 충분한 약효가 있었고 그리고 혈당 말고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이랑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고요. 원래는 라이소마 카프트디스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너무 비쌌어요. 이 메포민 당뇨약보다도 더 비쌌어요.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요즘은 베르베리스 아모렌스나 베르베리스 아리스타타 이런 걸로 만들어서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비타민 D 이런 거에 비하면 비싸죠. 베르베린을 복용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반감기가 짧아서 4.8시간 5시간 이하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하루에 두 번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베린이랑 이름이 비슷한 벨가못 베르가못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에센셜 오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탈리아 지방에서 나는 사이트러스 감귤류 과일의 열매예요. 오렌지, 레몬, 자몽 이 쪽 같은 과 생긴 건 라임 같기도 하고 근데 벨가못이 과학자들이 분자 구조를 연구해서 합성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벨가못이 워낙 싸면 이제 그럴 가치가 없는데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 아주 일부 지역 한 90km 정도 해안을 따라서만 자라니까 가격이 싸지 않아서 향수나 에센셜 오일이나 차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실 때 아주 조금 써야 될 때 합성된 원료를 사용하게 되니까 수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거기도 조합이 있었겠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역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합성된 것보다 천연, 자연 그대로의 벨가못이 훨씬 더 우수하다. 효과가 다르다. 그런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삼공사 뭐 이런 데서 인삼 성분이랑 효능을 연구해 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나왔냐면 이 벌가못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스타틴 약물처럼 HMG 코에 리덕트해서 효소에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또 베르베린 비슷하게 항염작용이랑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닥터볼프슨이 베르베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벌가못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벌가못 오일을 피부에 너무 많이 바르면 빨갛게 래쉬가 생기거나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 농장에서 이 벌가못 오일을 어린 애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오일은 엄청 농축되거나 마셔버리면 안 되죠. 이 벌가못이랑 베르베린이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하는 게 지금 비슷하잖아요. 둘 다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 영양소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낮추고 항산화작용하고 인슐린 저항성 낮추고 벌가못이 조금 더 콜레스테롤에 취중되어 있다면 베르베린은 혈당에 조금 더 취중되어 있는 느낌 어찌부터는 둘 다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둘을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아주 좋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 빠진 게 많죠. 어? 나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홍국 먹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코큐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오메가3가 없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심장마비가 만약에 무섭다. 그러면 일단 마그네슘은 절대 부족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받아도 빠져나가는 게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신 사업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챙겨 드셔야죠. 그리고 또 시나몬 개피죠. 개피 이것도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커큐민이나 마늘도 있고 또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가 되게 중요해서 산화질소를 늘려주는 비트나 비트 뿌리 아니면 알기닌산이나 타우린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저거 뭐 다 챙겨 먹을 일이 아니라 아까 방송 초반에 드린 말씀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제, 보충제 이런 걸로는 생활습관을 절대 이기거나 대신할 수 없다. 하물며 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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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